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전공학 6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6장 수차가 되겠습니다. 6-1절 수차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차는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즉 회전에너지를 발현하는 기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수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차의 종류에서부터 특징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차의 종류입니다. 수차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충동수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동수차 이렇게 나눕니다. 충동수차에는 대표적인 게 펠톤수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동수차에는 프란시스수차, 사류수차, 프로펠러수차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수차에도 또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동날개형이다. 또 하나 고정날개형, 그 다음에 마지막 원통형 이렇게 존재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충동수차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이고요. 반동수차는 압력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도 보면 이 사류수차는 대리아수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리아수차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류수차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동날개형은 카플란수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카플란수차. 그래서 카플란수차. 그 다음에 원통형은 튜블라, 튜블라수차다. 또는 튜블란수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수차의 종류 자체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동수차에는 펠톤, 반동형은 프란시스, 사류, 사류는 대리아수차다. 또 프로펠라. 이 프로펠라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가동날개형, 고정날개형, 원통형이 있다. 가동날개형을 카플란이라고 하고 원통형을 튜블란수차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 수차에 적용되는 낙차가 있습니다. 낙차를 보면 펠톤 수차는 약 200에서 1800m 정도에 사용을 하고요. 프란시스는 50에서 530m, 사류는 40에서 200m 정도의 낙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날개형과 고정날개형은 약 20에서 90m 사이에 적용을 하고 원통형은 3에서 20m에 적용을 합니다. 낙차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낙차가 정확하게 이 범위에서만 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동수차를 쓰고 싶은데 보니까 낙차가 2000m 나왔습니다. 2000m가 그 좋은데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범위가 이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차가 여기로 벗어난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변환 과정을 보게 되면, 에너지 트랜스퍼 보게 되면 충동수차는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 속도에너지로 바꿨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은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속도는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동수차, 즉 8등 숫자는 이 비속도라고 하는 것은 12에서 23의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숫자는 이 비속도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사류 숫자는 ns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4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숫자는 ns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50 이 범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속도는 이 펠턴 숫자는 굳이 암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반동 숫자, 즉 프란시스 사류 프로펠러의 이 비속도의 범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문제에 이것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면서도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충동수차는 횡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동수차는 직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린 것은 그냥 이 표를 가지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서 이걸 가지고 이 교재에 그대로 붙여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봅니다. 충동수차와 반동수차 두 종류로 나눠지고 충동수차는 펠톤수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동수차는 프란시스 사류 프로펠러. 이 프로펠러에는 가동날개형, 고정날개형, 원통형이 있다. 사류수차는 데리아수차라고도 부르고 가동날개형은 카플란, 원통형은 튜블란수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구요. 적용낙차는 펠톤수차는 200에서 1800, 프란시스는 50에서 530, 사류는 40에서 200, 그 다음에 가동날개형과 고정날개형은 20에서 90, 원통형은 3에서 20m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비속도를 보면 이 프란시스 수차는 낙차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류는 40, 그 다음에 프로펠러는 50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동수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얘는 출력을 발전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수식 발전소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동수차는 위치에 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압력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밑에 낮은 위치에 있는 물에너지를 위로 펌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수 발전소에 쓰이는 것들은 다 반동수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특히 원통형 수차의 낙체를 보면 3에서 20m죠. 3에서 20m의 낙체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력발전소 이 조력발전소에 쓰이는 수차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통형 수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력발전소에 쓰이는 대표적인 수차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원통형 수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수차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펠톤 수차입니다. 펠톤 수차는 원리 및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위에 이렇게 상수조가 있고요.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여기에 노즐과 니들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차가 회전을 하겠죠. 물을 때려서 수차로 회전합니다. 자, 이 상수조 전체의 위에 A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차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B점이다. 그 다음에 수차로 들어갈 때 이 점을 C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정리로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력학은. 그러면 A점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무엇이 될 거냐면 H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분의 P1 이렇게 되겠죠. H 위치수도 2지분의 V1의 제곱, 속도수도 오메가분의 P1, 압력수도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A점에서의 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고요. 자, B점에서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역시 여기 B점이라고 하면 H2, 그 다음에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분의 P2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점에서 갖고 있는 물의 에너지다라고 하면 H3, 그 다음에 2지분의 V3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분의 P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갔다? 전수도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H1,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V, 그죠? 그래서 2지분의 V1의 제곱, 이 물이 받는 압력을 오메가분의 P1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이 높이 H1,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물이 받는 압력 오메가분의 P2, 그때 물의 속도 2지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C점에서는 이 노즐을 나왔죠? 노즐을 나와서 버킷을 때리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H3, 그 다음에 2지분의 V3의 제곱, 오메가분의 P3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1에 비해서 H2는 상당히 낮습니다. 왜? 펠튼 수체의 낙체는 200에서 1800m다. 그러면 1000m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H1에 비해서 H2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 큰 저수조다 라고 하면 이 물 내려간다고 해서 저수조의 수위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무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받는 압력은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은 낮으니까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물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뭘로 존재한다? 위치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 지점을 보겠습니다. 아까 H2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려오다가 니들에 걸리죠. 그래서 속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는 뭘로 존재하겠습니까? 압력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B 점은 압력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C 점은 이 노즐에서 분사된 다음입니다. 노즐에서 분사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 H3도 역시 H2와 마찬가지로 거의 무시할 수가 있고요. 분사된 다음은 여기서 압력은 높겠죠. 분사된 다음이니까 역시 대기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은 무시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이때는 뭘로 존재한다? 속도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점, B 점, C 점에서 에너지의 변화는 위치 에너지에서 압력 에너지로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로 되죠. 그래서 이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충격을 줘서 이 수차를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버킷인데 이 버킷을 때려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변환되는 것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갑니다. 물이 쭉 내려가서 버킷을 이렇게 회전시키고 있죠. 그럼 이 버킷을 회전시키는 이 축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장에서 보면 물이 내려가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횡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축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요. 횡축은 이렇게 제 입장에서 가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횡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단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턴 수차의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디스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러너라고 합니다. 수차는 러너가 있고요. 이 버킷은 러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는 회전체가 되겠고요. 회전체에 회전을 시켜주는 물을 받는 장치. 이게 바로 이제 버킷이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즐이 있고 그 다음에 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플렉터가 있는데 이 디플렉터는 뭐냐면 자, 물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차를 때려서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극단적으로 부하가 없어졌다. 무부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노즐과 니들을 막아 버리면 이 물이 쭉 올라가서 무엇이 발생됩니까? 숙격 현상이 발생되겠죠? 물론 숙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합 수조를 뒀지만 여하여 조합 수조에 여러 번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갑자기 부하가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노즐과 니들을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디플렉터를 통해서 노즐의 방향을 틀어 버리는 겁니다. 노즐의 방향을 틀어 버리면 수차로 들어가는 물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전체 수력 발전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비 그게 바로 디플렉터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플렉터를 통해서 지금 수차의 노즐의 방향을 바꿔 버렸습니다. 노즐의 방향을 바꿨지만 그러나 이 회전체는 어떻게 돼요? 계속 회전하고 있죠. 계속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계속 전력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하는 없어졌는데?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차를 빨리 정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차의 반대 방향에서 물을 쏴주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트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트 브레이크.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 수차는 아주 간단하죠? 노즐이 있고 노즐 안에 니들 밸브가 있습니다. 물을 받아주는 버킷이 있고요. 버킷을 부착한 회전체, 러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킷과 노즐의 방향을 바꿔주는 디플렉터. 그 다음에 수차를 빨리 정지시켜주는 제트 브레이크.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니들의 구조입니다. 니들의 구조 보면 앞으로 폐방향, 개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니들은 마치 펜촉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뒤에서 PC통을 갖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줄이면 폐방향으로, 부하가 늘면 개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노즐을 열거나 막아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6노즐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노즐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물이 내려가서 물을 받는 러너가, 버킷이 있겠습니다. 러너가 회전을 하면서 버킷을 달고 회전하는데 이 버킷이 이렇게 다 있는 상태에 물을 쏴주는 방향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물을 어떻게 쏴주냐면, 물이 내려가서 먼저 첫 번째 때려서 물을 회전시켜 주고요. 수차로 회전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서 또 한 번 쏴주고 또 돌아서 쏴주고, 돌아서 쏴주고, 몇 번 쏴주냐면 여섯 번을 쏴줍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물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6노즐형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샤프트는 이렇게 달려있는 게 샤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내려온 입장에서 보면 횡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펠튼 수차는 물의 양이 아주 작게 조절하려고 하면 니들 갖고 조절합니다. 즉, 부하 변동이 작다고 하면 니들 가지고 부하 양에 대응하는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는데 부하 변동이 심하다고 하면 6노즐형 같으면 하나의 노즐 자체를 닫아버리죠. 그러면 6노즐형에서 5노즐형, 4노즐형으로 노즐 숫자를 줄여서 노즐을 닫아서 부하 변동에 대응을 한다. 이것이 펠튼 수차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먼저 펠튼 수차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수차의 종류, 종류에 대한 낙차, 비속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펠튼 수차의 원리, 어떻게 해서 전기 발생할 수 있느냐. 즉, 에너지를 어떻게 변동시키느냐, 에너지 트랜스포가 되느냐. 그래서 A점, B점, C점이 있다. A점에서 위치에너지로, B점에서는 압력에너지로, C점에서는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